야, 희활아 우리 사역 몇 시간 남았냐? 473시간 20분 아... 얼마 안 남았네 빨리 끝내고 피시방이나 가자 총이나 쏘러 가기 너 뭐 보냐? 야, 저... 어? 안녕? 감사합니다 아, 저 바람이 진짜... 아유... 뭐 그래? 고생했어요 하... 아유... 고생했어요, 아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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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죠? 우리 괜찮나? 하... 야, 학교 좀 구경시켜줄까요? 이게 좋아보이네요 강렬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희준이거든요